안녕하세요 인싸가 되고 싶은 사람 인스타로 스타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인싸톡 서성입니다 오늘 볼 스타의 인스타는요 바로 비투비 서은광님의 4월 7일 올라온 사진입니다 자 군복 조금은 짧은 머리 그리고 편안한 표정에 들고 있는 모자 여기서 일반 군무와는 다르게 어딘가 휘황찬란한 모자를 보고 다들 눈치채셨죠? 맞습니다 병장 서은광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비투비 은광님이 긴 군생활을 거쳐 드디어 전역을 했습니다 박수 저 이미 모든 군생활을 끝냈다는 편안한 표정 보이시나요? 전역할 때 나는 다시 사회와 이어지고 이제 묶여있던 고삐가 풀리는 것 같은 신남과 해방감 앞으로 서은광님이 함께하는 완전체 비투비의 음악활동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런저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싸톡 서성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